그리움의 여정을 찾아서 제2권 47페이지 귀신 잡는 해병대에 입대를 하다 제5편 산 아래 대대장 집차가 보이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 대대장은 키가 180cm 이상으로 옛날로 치면 장문 타입이며 마이크보다는 육성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모두 걱정을 하면서 자리를 정리하고 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방송실 앞에서 정위치에 서서 근무중 이상 모! 라고 보고하고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앗불사! 다음 날도 대대장은 어김없이 다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어쩌나 사시나무 뜰듯 떨립니다. 이제 모두 영창을 가겠구나. 숨죽이고 있는 사이 대대장은 방송실과 지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사각형 모양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었고 그 사각형 포장은 열리고 케이크가 나왔던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을 하였는데 반전입니다. 전방에서 고생을 하는 병사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대대장과는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군을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계급은 진급을 하여 대령, 연대장급이 된 것입니다. 반가워 인사를 하였지만 그분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군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남방송 소리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또한 크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경애하는으로 시작을 하는데 위협적입니다. 초등학교 때 북한군을 괴뢰군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를 오히려 괴뢰의 정부라고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영화에서 본 북한군이 생각나 무서움마저 자네에게 충분했습니다. 밤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쪽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개성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전연지대에 계시는 인민군군관 하전사 그리고 협동원 농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귀순을 권유하면서 임의자의 동백아가씨 노래를 틀게 됩니다.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똥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라는 노래로 인민군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북한과는 인접이라 맑은 날씨에 개성의 산이 보인다고 하는데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염화강변 황량한 산이 보이고 초소에 빨래가 늘려있는 것이 보이는데 항생 빨래가 늘려있습니다. 아마 위장일 것입니다. 벌목 작업으로 산이 벌거숭이인데 이는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군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모든 휴가와 외출은 금지되었고 출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방근무를 철저하게 하였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군생활은 지나가는데 대남방송에서 전대협 전국대학생협의회 출신이라고 하면서 임모씨가 월북을 하여 대남방송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한때는 대학생이었는데 북으로 가다니 일반 대학생은 꿈에도 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임모씨는 전대협 회장이 되어 임씨를 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전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구는 국방의 업무를 다하는데 누구는 북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몇 년 전 북으로 갔던 임씨는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임씨는 높은 분의 비서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는 사람은 거저 평범하게 성장을 하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있는 아이러니는 도대체 뭘까요 군은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젊은 시절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서 3년은 지워버렸습니다. 3년의 시간은 송두리째 버린 것입니다. 현재 그때 전우를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만나면 반가울까 언제인가 제기동 지하철역에서 나를 알아보는 전우가 있었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3년의 해병대 생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림의 여정을 찾아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